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법을 알아볼 건데요. 사진 찍는 법, 동영상 찍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죠. 카메라로 사진 찍고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전용 카메라들 이런 것들은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 걔가 하는 일이 카메라 사진 찍는 것밖에 없어서 잘 안 갖고 다니게 되는데 이 휴대폰은 언제나 가져다니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사진을 촬영하기 아주 좋죠.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이 스마트폰들은 거의 성능이 전용 카메라에 맞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면 재미있는 추억들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셔야 돼요. 자, 카메라 앱은 이렇게 생겼어요. 카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실행시켜보면 자,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듣는, 이렇게 들으시는 게 듣는 게 편할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피사체를 준비했습니다. 피사체는 보통 촬영하는 대상을 피사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저한테 선물해 준 런던에 가서 선물해 준 버스인데요. 이 버스를 촬영해 볼게요. 자, 이 지금 카메라 모드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스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대면 이렇게 잡히죠. 근데 지금 뭐 촬영 현장이, 촬영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멋지게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버스가 있는데 자, 이 버스를 제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되게 흐릿하게 잡혀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아, 이거 지금 동영상 모드네요. 자, 카메라 모드로 가서 터치를 하면 이렇게 선명하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 밑에를 터치하면 이 밑에가 선명해지고 여기는 흐려집니다. 다시 여기를 터치하면 여기가 선명해지죠.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면 이 카메라 렌즈는 포커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터치를 딱 하면 그 터치한 피사체 그 지점에 렌즈가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선명해지지만 그 바깥쪽에 있는 부분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원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쪽에 있는 그 피사체들은 이렇게 흐려지는 거죠. 뭐 이런 걸 또 아웃포커싱 효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진 찍을 때 찍고자 하는 대상을 이렇게 터치하시면 그 부분이 선명해진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팁이니까 잘 활용하세요. 이거 모르시면 되게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피사체를 조준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셔터 모양으로 된 카메라 모양으로 된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촬영이 된 겁니다. 소리가 나요. 터치 촬영할 때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의 얼굴을 찍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자 이 카메라에 보면 자 여기에 전면부에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 성능이 좀 떨어지는 카메라인데 자기 얼굴을 찍는다거나 누군가 화상통화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예요. 이걸 누르시면 자기 얼굴이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좋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거는 촬영 모드라고 해서 연속 촬영이나 파노라마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장면 모드라고 해서 현재 이 피사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 여러분들의 촬영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야간, 풍경, 스포츠 이렇게 지정하면 거기에 최적화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거는 밝기를 조정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하면 밝아지고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죠. 자 밑에는 설정인데 그건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동영상을 찍는 것을 설명 드릴게요. 동영상은 움직이는 영상이죠.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상영기 모양으로 바뀌죠. 캠코더 다시 누르면 다시 카메라로 되고 다시 누르면 캠코더로 됩니다. 누를 때마다 상태가 바뀌어요. 자 여기 버튼에 보시면 아까랑은 다르게 예 빨간색 점이 있죠. 이 점을 이렇게 터치하시면 예 촬영이 시작이 되고 위쪽에 현재 얼마나 촬영이 됐는지에 대한 예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를 살짝 누르시면 일시정지 되고요. 다시 누르면 다시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네모를 터치하면 촬영이 끝나면서 예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촬영한 것들을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자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또 있어요. 이 버튼을 이렇게 터치해보시면 방금 제가 찍은 사진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재생을 누르면 방금 전 동영상을 찍었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렇게 터치하면 동영상을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아 이거 벌써 끝나버렸네요. 여기서 요걸로 재생 멈춤 요런 것들을 하는 거고 요거는 다음 동영상 요거는 이전 동영상 그리고 요거는 볼륨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백으로 들어가서 예 사진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터치 터치 해보면 예 요런 건 이제 사진이죠. 사진을 확대해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 자 요건 사진이 별로 안 좋으니까 터치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두 개를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하면 이동하구요. 요렇게 이제 사진을 간이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촬영하는 법 또 사진을 촬영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촬영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갤러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멋지게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찍으면 사실 이 스마트폰에만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요거를 PC 컴퓨터나 이런 데로 옮겨서 좀 큰 모니터에서 다 같이 본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인화해서 액자 같은데 꽂아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 방법은 이 효도 코딩의 수업 중에 컴퓨터로 데이터 이동하기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요 스마트폰에 있는 이 이미지를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수업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여러분 컴퓨터로 이미지를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